형, 어디 가요? 어디 가냐니까요? 형, can you answer me? 아, 미안 미안. 우리 엠카에 초대받았어. 어? 어? 그럼 이제 얘기해요? 아, 뭐부터 해야 되지? 갑자기 긴장되네. 왜 긴장하고 그래?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. 긴장 풀어. 레이 백. 근데 엠카에 어떤 분들이 오신대요? 굿 가이들이 오신다는데? 준비 다 됐지? 그럼 갈까?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 엠카에 만나요. 가자고. 가자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